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놓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욕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만한 마음의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의 고난을 해석하는 욕의 세 친구들의 충고와 그리고 그 조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욕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며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친구들의 말은 욕에게 마치 말로 자신을 짓부수고 짓누르며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이 기준 이 관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말로 화살을 쏘는 것 같고 책망하고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욕도 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자들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들 이 누명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들과 이 연약함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심판자가 계시는데 너희들과 나 사이에서도 분명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늘 20장 1절에 남아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제 소발이 자기 순서가 돌아와서 두 번째 엽에게 충고하고 발언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친구로서 부끄러운 책망을 듣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경솔한 충고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아주 무서운 이 교만의 죄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제 결국 어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시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충고하게 되어지는데요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래요 여기 잠시와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들 악인의 형통함이 마치 안개와 그리고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잠시 잠깐의 그런 형통함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심연의 깊은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경솔하게 답답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이 충고가 요백에 또한 가시와 같고 화살과 같은 그런 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악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존귀함이 하늘에 미칠지라도 구름까지 미칠지라도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를 본 자도 없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악인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8절과 9절은요 꿈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악인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아들들 그 자손들까지 악인의 자손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얻은 재물도 속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11절에 보면 귀고리 청년같이 강장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악인은 결국 때가 이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흘게 늦게 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 사람의 소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또 한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위로할 때 우리 마음의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시하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저들을 소망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티니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두 도성이 있어요 바로 이 땅의 지상에 도성, 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두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두 도성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루는 자기 사랑 자기 교만이 만드는 이 지상의 도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교만함이 이 땅의 도성을 만들었다면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성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들 여러분 이 신비한 고난, 까나도 없는 고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물론 이거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지혜와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닉부이치치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이 사지 없는 인생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닉부이치치는요 호주 브리즈번에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자녀인데요 태어났는데 머리가 있고 그리고 몸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은 없고 왼쪽 팔이 있고 오른쪽 왼쪽 팔이 다 없고 오른쪽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 그리고 그 발가락도 두 개밖에 없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일반 학교를 보내게 돼요 그냥 학교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집에 있을 땐 또 잘 몰랐는데 학교에 보니까 자기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참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덟 살 돼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열 살 됐을 때 자기 몸을 욕죄에 버리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신실하신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성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닉부이치는 많은 방황을 하게 되어지지만 열 다섯 살 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봤고요 그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양쪽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없고 왼발이 있지만 발가락 조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팔다리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없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도전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하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대 여러분 가닥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 이유 가닥 어느 나라 어떤 사람 어떤 이유라고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흑사병 이후에 정말 이 재앙과 같은 재난의 의미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선진국도 후진국도 모두가 똑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 앞에 손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까닥 없는 이유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 이 역사 우리가 반드시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때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 같은 부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살길이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 귀한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만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큰 빅픽쳐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크신 계획조차도 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정지하는 그런 교만함들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크고 비밀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또 믿음 그리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대구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정말 까닭을 모를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개인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빅픽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정지하고 하나님조차도 함부로 판단하는 이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계획함들을 주여 보여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시는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